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어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민들도 마찬가지겠고 또 우리가 매해 원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기도 하지만 특히 또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원단의 말씀이 어떤 더 큰 감동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또 가슴 벅찬 기쁨과 또 기대감을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이 라스트천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본당 헌당이 정말로 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 현장을 정말 다 함께 기쁨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다시 다시 한 번 다 함께 마음을 다 모아 스타트만이라는 이 언약적 도전을 이제 하자. 결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스타트만 발대식으로 하는데 진짜 저도 올해간말이고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 특별한 어떤 행사 물론 행사이긴 하지만 정말 꽉 찼더라고요. 1층, 2층, 3층까지 꽉 찬 것 가운데 와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고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하자는데 또 왠지 모를 그 부당감과 또 도전의식 또 고향되어지는데 어쨌든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언약적 도전을 하자는 그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에게 이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를 이루는 일을 이래 너희를 기둥같이 주역으로 쓰겠다. 그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그러니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2023년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일 가운데 이 초월적 응답을 모두 다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중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5회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거죠. 무엇에? 1만 성도로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십사 소통하는 가운데 나의 현장에 이 말씀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4천망대 운동 그리고 237개 나라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237치유운동에 모두 다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인 한 흐름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3인 1조가 활성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3인 1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 즉 참된 누림의 삶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는 세 가족과 장결자들에게 그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예배화 되어지는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그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앙생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기도 응답받아 나가고 현장에 응답받아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언약 붙잡고 다시금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각인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각인이 바뀌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시면 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로 그리스도에 또다시 집중하면 되어집니다. 기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나의 모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바꿔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나의 각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영적 근본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이 영적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25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삼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새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무엇인지 깨닫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전달하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건면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부르셔서 이 건면이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교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교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섬세한 애정을 써두시고 자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 그냥 안타깝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연민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건면, 위로, 교제, 극율, 자비.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원리스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 이미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고 그 신분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 변화의 시간을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미 사랑을 받았고 건면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극율과 자비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습관과 내 예체질과 예수관에 매여 살고 있는 그 틀에 살고 있으니 그 틀을 깨고 옛 틀을 깨고 그리스도로 새 틀을 갖추는 변화의 과정을 가져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이 일어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직 겸손한 마음임을 강조하면서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봐줘라. 이게 성경적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만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과 같은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성향 이것이 드러나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요. 한마음 한듯으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다툼이나 허용 이런 모습들은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흔한 세상의 조직들 회사 생활하면 늘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세상의 사교 모임 친교 모임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툼이 뭐냐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허용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런 건 너무나 쉽게 찾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목사님께서 동남로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진짜 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영웅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뭐 다라빵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영적인 선한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면 푸서고 기간이고 지역이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우리를 가장 쉽게 쓰러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게 해요. 나를 드러내게 하고 경쟁을 붙여서 서로 깎아내리게 만들고 그런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상대방을 보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갈라데스 2장 20절 되어지면 됩니다. 어제 저희 지역 전원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럼하는데 같이 동감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도 교육자지만 실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자라는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 또 있고요 사실은 또 어떤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전원생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향이 되게 억세고 강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그랬는지 그런데 그냥 말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세게 나갔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듣던 권사님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이야기하다가 그냥 끊습니다. 끊어버렸대요.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뭔 일인지요. 그런데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자기 딸이 알려주더래요.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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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아마 기분 나빴을 거다. 당장 전화해서 미안하다 해라. 그런데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전화해서 이래이래 됐고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고 미안하다 했대요. 미안하다. 괜찮다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권사님이 그 전까지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사실은 또 어려웠었고 그 후로 완전 도와주다는 겁니다. 완전 도와주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그 사람 낮게 낮추고 미안하다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왜? 포금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져지는 거 어렵지 않는 겁니다. 안 받아준다? 괜찮은 겁니다. 왜? 포금이니까. 그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내고 그 사람을 끝내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안 끝내주느냐 하지 마시고요. 나를 끝내고 그 사람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수많은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들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과 열정 가지고 산문동의 미션에 도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다시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즉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원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아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쭙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죠. 왜 낮아지셔야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 아니고는 다시 사라지 않고는 열두 가지 사탄의 굴레 속에 빠져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인류를 구원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품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교회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하죠. 우리 교회는 사실.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 3절 치유 운동에 동참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품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인 흐름, 내 아래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 곳곳에 흘러들어가고 우리 지역이 흘러들어가고 현장에 흘러들어가고 2, 3절 나라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고 영적인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 전까지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근데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갈등과 상처로 인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고 교회로 옮겨 있고 교회 연락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과 기도 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전할 때 그렇게 내가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존귀하게 하셔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추월적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 마음 품고 하늘 앞에 담고 이면 계약 맺었는데 우리를 높이셔서 추월적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진짜 2022년을 강타한 최고 유행어입니다. 저는 이 유행어가 강단에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MZ세대는 다 아는 그 밈이 유행어 밈인데 목사님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강한 대결 상대나 녹록치 않은 그 여건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 어떤 그 자세를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보통은 누가 쓰느냐 상대적인 열쇠에 있는 사람이나 그 팀이 그 주어진 환경이나 그 강한 대상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일심전심지속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중껍마의 영적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운동을 통해 언약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라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단 말씀 통해 이야기하신 그 한 번 더의 영적 자세 그리고 이번 주 얘기하신 중껍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 장결자 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면 고착화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그 마음이 또 한 명의 세 가족을 교회로 연결한다 그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착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또 전사님 이야기하시니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거 우리 작년에 한 번 더 해봤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체질이 쉽지 않기도 하고 환경이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중껑마와 한 번 더 영혼적 자세를 가지고 뭐해라 도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뭘 체험한다 응답 25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플랫폼으로 삼고 2023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초월적 축복의 주역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